안녕하세요 한주간도 여러분 모시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한주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교 사역자 조장 모임이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강의 링크 잘 볼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다가올 우리 추석 명절을 또 준비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깨어있는 정의 부대입니다 제목이 멋있죠 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오집고 정욕을 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제 깨어있는 정의 부대입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의 강단 말씀을 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이런 위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정의 부대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깨어있는 정의 부대 이 키워드가 저한테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 1대교구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깨어있는 정의 부대구나 우리 한 명 한 명이 일대천을 감당하자구나 라는 걸 제가 다시금 붙잡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추석은 또 예년의 추석과 다르게 저희가 이제 온라인 추석으로 온라인 성묘 등등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좀 다른 모습으로 추석을 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뭐 귀성이나 귀경 행렬 또 성묘 행렬이 아무래도 좀 많이 줄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좀 여느 때와는 다른 추석은 보낼 수 있지만 이런 명절을 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전도자의 미션 영적인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추석은 우리가 설날과 더불어서 우리 한민족 고유의 굉장히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 문화와 풍수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해서 푸신 가문에 있는 우리 가족도 집안의 친족들을 무심코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전도자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건 역시 우리가 최소한 이 추석 전에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는 우리가 기도로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집이라 하더라도 기독교 집안 역시 우리가 추석 기간 동안 또 예배와 또 기도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연이 이 세상에 명절 분위기에 우리가 들떠서 또 함께 물드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으로 깨어서 더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서론에 보시면 첫 번째로 가문과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가문과 추석 명절입니다 강의안을 좀 같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좀 함께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기록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 기적들 이적들 별 갈 수는 없고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이라 즉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들 사이 또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목수인 거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인 겁니다 내게 익숙한 내 기순 내 옛 틀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새롭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 마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앞에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런 교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 사역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전도자고 영적 아브라함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작 이런 가문이나 가정의 모임에 있을 때 가면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또 우리 삶의 모습이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 믿지만 어떤 복음에 영향력을 못 주는 거로 그래서 오히려 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와도 내가 갖고 있는 옛 틀의 기준 그 과거의 옛 틀을 깨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지를 바라보실 때 정말 기도의 대상이고 어찌 보면 정말 기다림의 대상이고요 그들 역시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묶여있는 극렬한 영혼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성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역시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살리는 추석 명절은요 사실은 그들을 살리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자신이 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은민의 기간이 바로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들이 전도자료를 준비하시고요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가급한 영혼을 하나에 붙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화면과 함께 보실 부분인데요 Q&A를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명절 미션인데요 중요한 다섯 가지 질문들 여러분들 평상시에 했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 첫 번째가 보면 제사는 우리 민족의 전통이오 효도의 한 방법인데 왜 우상숭배가 되냐 이거는 불신자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 분들도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니까 나 제사 안 지내 이 정도의 답변은 사실은 불신자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주는 답이 되겠죠 성경적인 효는요 일단 살아있는 부모에게 하는 것이지 죽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효는 살아있을 때 정말 내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육신적인 효를 또 성경적인 효를 실천해 나가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고 헤매고 귀신이 되고 절대 이 땅을 당한 영혼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법은 없고요 구천을 떠돌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제사가 우상숭배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입각해서 분명한 답을 주셔야지 그냥 얼렁뚱땅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안 지내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해지 못하리라 그 다음 화면에 우리 두 번째 질문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혼자만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제사 때 절을 해도 될까요?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 조상도 몰라보는 후레자식이다 앞뒤가 깡막힌 못된 사람이다 가로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살아계신 부모님 우던은 극진히 모셔야 되죠 그런데 만약 내가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해야 될 경우라면 무조건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 절 못합니다 그것보다는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조상님께 절하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반감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한번 대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같이 준비해도 될까요? 될 수 있으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런데 상황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가문에 정말 우상이 무너질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음식 자체가 우상은 아니기 때문에 또 참고로 제사상을 차리고 이거는 여기나 놔라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제사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간섭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것 또한 제사 행위를 가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간섭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질문 네 번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에 성묘를 갔을 때 어떻게 되냐? 무덤에 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을 한다거나 죽은 사람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로 방송에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멘트들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왜? 기도는요 죽은 사람으로 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산 사람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이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이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합평할 수 있도록 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자식이 살아있는데 그 묘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막 잡초자라고 벌초도 하지 않고 내버려둔다면 이것 또한 사실 복이 흉하고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벌초 문화 자체가 절대 우상승변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셨거든요 이거는요 당연한 후손의 도리입니다 단지 이 성묘가 내가 절을 하고 어떤 경배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념의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다섯 번째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도예배가 성경적인가요? 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성묘나 제사를 잘 지내지는 않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도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고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죽은 사람을 위로하거나 죽은 사람과 더불어 시간을 나눌 수 없다라는 거 자 죽은 사람의 사회에 관해서요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면 고인의 이게 길이 오잖아요 그러면 고인이 남긴 신앙의 발자취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역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다시금 되새기고 가족들이 함께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원리스되어지고 믿음을 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로 삼으셔서 온 가족이 원리스 공동체 응답을 누리시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석 명절의 미션을 제가 간단히 좀 화면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있는 정의 부대로서 오늘 3번의 좀 본문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번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본문은요 중요한 바울에 이 신학이 섬겨 있습니다 실려 있는데요 바울 신학의 양대축이 뭐냐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칭의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안에서 종말론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 이 신앙의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또 마지막 대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로마서 안에서 처음으로 이 재림 종말 이 마지막 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어거스틴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로마서 자체가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 굉장히 영향을 준 말씀들이 이 로마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성어거스틴 인생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그런 말씀이죠 그가 예트를 깨지 못하고 정말 방탕하게 갈등하고 살았던 날 아이들의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었던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 그 인생이 바뀌고 자신의 예트를 깨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성어거스틴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사역자 조장 우리 구역원들 역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180도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뭐면 지금 이 시대에 창식이 3장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이 시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무너졌고 모든 관계라든지 정치경제 사회의 모든 다방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요 코로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재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앞으로 더하면 더한다는 거죠 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사실은 지금 오늘이란 시간표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또 육적으로도 방황의 그런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현실이 그렇고요 경제가 그렇고 우리 후대가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보면 영적인 대혼란 시대 속에 교회가 무너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깊은 잠에 빠져 있고요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만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두 번째 정예부대입니다 여러분 정예부대가 뭐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좀 듣던 단어인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썩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로 이루어진 부대죠 굉장히 중요한 특수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창세기 14장의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이 소돔땅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자기 집에 318명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 적군과 싸워서 백성과 재물을 다 찾아오죠 그 적군의 수가 우리가 한 1만 명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고작 318명이 이겼다? 이것은 그들의 능력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100% 역사인 거죠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일대천을 감당할 사역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 7장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7장에 우리 이 300 기도가 300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미대한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의 연합군의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와 싸워 이긴 거죠 내 힘으로 능으로는 우리는 절대 영적인 정의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도 사실은 어떻게 수수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정의부대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일대천을 감당할 자로 부른받았다라는 것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은요 자다가도 낄 때입니다 자 지금은 자다가 낄 때 이게 굉장히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낄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나와있지만 자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 자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이 바울 시대를 보더라도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요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바울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종말을 다 정해놓으셨고요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송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종말의 시간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자다가 깰다는 걸 보면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 흑암 문화를 통해서 흑암 경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틈을 노리고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이 코로나19 문화가 무서운 거죠 코로나 우울증 같은 블루 또 앵그리족들 나오고 우울하고 이혼하고 정말 이 수개월 동안 코로나의 영향력이 너무도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3번에 작은 3번에 나와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게 되어지면 100%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공격하냐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무기력 영적 무능 더 이상 무엇을 하고 싶지도 않고 굉장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사유를 하다가 연소 증거군처럼 어느 날 완전히 연소가 다 타버린 것처럼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은혜와 감격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행인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게시록 3장 14절 22절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 아시죠? 라오디기아 교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네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로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거는요 여러분 미지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하퍼드처럼 정말 믿음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세계교회 한국교회는요 무능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사실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교회의 무능이 민낯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고요 제가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 거룩한 코미디 한국교회에 일그러진 맨얼굴 와 이 책 제목만 봐도 가슴이 쿵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보면서 불교에서 천주교에서 코로나 방향을 찍히는 거 쭉 나오면서 정작 교회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 화가 나더라고요 교회는 지금 사회 문제의 발상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서 다툼과 시기 어둠의 일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요 방탄함과 술 취함, 음란함, 호색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치유되고 100% 여러분 체질이 바뀌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변화되고 치유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 육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옛 체질이 나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뭐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바울이 자다가 깰 때다 낮이 깊고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깊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고 이런 표현들이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사돈도 그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어떻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영적인 참패를 실제로 본인이 체험을 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그토록 주님을 내가 따라갈 것이고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계속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기도지 않죠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역자 조장 또 우리 구역원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나와있지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술 취함은 그야말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몽롱한 상태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정말 최상의 영적인 상태로 날마다 점검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그 사람이 누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예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 자체는요 말씀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았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계 출애국기에서 쭉 보면 언약의 흐름, 언약의 핵심 있지 않습니까? 시대시대마다 보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금을 들을 자가 없었고 보금을 전달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노예포로 속곡이 된 거죠 이때 사무엘은 깨어서 이상의 힘이 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에베스 6장 18절 골로시에서 4장 2절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 제가 나름대로 여기 다 정리를 해서 넣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강의지만 이것을 한번 듣는 강의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요 한번 여기 나오는 성경구도들을 기록해 보세요 말씀을 내가 읽고 기록하고 소리 내서 읽고 또 암송할 때요 이것이 내 뇌에 내 영혼에 깊이 각인이 되어지면서 그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구절들은 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로의 옷 자 이 옷을 입는 정의 부대 자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스로 결론 내리고 정말 그리스로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나의 예틀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틀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자꾸 새로운 것을 부어주게 되어 있으면 옛날 거는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못 깎게 놓을게 뺏으면 울잖아요 장난감 뺏지 마시고요 더 새로운 거 흑백거리 주시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 내려놓게 되어 있거든요 내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예틀을 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로 내가 옷을 입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로 사상화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예틀을 깨고 세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의 역할은요 나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요 우리를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 옷을 통해서 의사구나 경찰이구나 신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옷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 벗을 수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입은 옷을요 자꾸 교회에서는 입고 있는데 정작 세상으로 나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는 자꾸 그 옷을 벗고 다시 어둠의 옷을 입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삶이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영향력을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의 정체성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냐 여러분들은요 지역을 지키는 정말 파수꾼과 같은 지역을 지키는 정예부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역지교회죠 구역지교회 자 지역을 지키는 정예부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의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정말 어둠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그 현장이 어딜까 정말 그러한 구역이 어디고 그런 지역이 어디고 그런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워야 되는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절대 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은 정말 왜 축복이면 나를 깨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나태해질 것이고요 그러나 직분 때문에 또 나를 쳐서 복종하게 되어지고 육신을 쳐서 또 복종하고 일어나고 도전하게 되어지고 직분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신이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심령을 깨우는 그런 사역자 조장들입니다 지금은 어떤 식이면요 딱 강도 배우가 맞습니다 그 집이 아무리 잘 살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남편도 돈 잘 벌고 너무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그 집에 여러분 정말 위험한 강도가 숨어 들어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서운 살인마가 숨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아무리 돈과 권력 명예가 있어도요 정말 무서운 강도가 숨어 있다면 그 강도가 쫓아내야죠 그 강도 쫓아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죽 가운데 사단의 권살에 묶여 있습니다 3대 영책이 사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형통 소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문과 가정 속에 천막 그 지역의 어둠 어둠의 삶을 살고 여전히 그 빈곳 현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어둠의 현장을 쫓아내는 역할 그 현장을 지키고 그 지역을 사수하는 정의부대가 바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성명제를 앞두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가문을 살리는 정의부대라는 거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휴 내까짓게 무슨 전도자냐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기도 때문에 오늘도 내 가정이 내 가족이 행복하다 내 기도 때문에 오늘도 내 가문이 찬다 이러한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성 원리고요 그것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지내시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추선명제를 보낼 것이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전도하고 자료를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을 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고 또 일용할 양식 우리 뭐 갓부 아닙니다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이 날이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일용할 양식으로 영육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정말 더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부신앙이 무너지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우리 초대교회는요 1세기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능력 있는 교회 가장 생명력 있게 풍운동을 주되어 있던 교회로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분명히 소수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를 보고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생명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들에게는요 자 우리 초대교회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종말신앙이라는 겁니다 종말신앙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의 삶으로 끝난다면 육신적이고 육심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돈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거 걱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육신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는요 마라나타 신앙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혹시 없어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오십니까 밤에 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십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의미는요 조금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이 핍박 조금만 견디자 이제 곧 주님이 오시지 않냐 그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굉장히 역동적이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는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여러분 지나갑니다 그리고 더한 시대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말세에서도 지금 그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 주장들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이 거룩한 생명 살리는 이 사업에 부른받아서 직분자로 부른받은 거 영적인 자부심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성경 구절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해 되십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을 했던 사도바울의 고백 그 언약적 가슴과 한이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평적 이동, 수직적 이동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시기에 계속해서 정말 영혼구원 이 말씀 운동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영적인 감각을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이쪽 주머니에 옮겼어요 그거 갖고 돈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 이쪽 주머니에 돈이 없었는데 돈이 생겼어? 여기 있는 거 옮긴 거거든요 오늘날 99.9%의 정말 영적인 빈고 재앙지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수평 이동만 하는 거죠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 이쪽으로 성도들 오고 서로 뺏고 옮겨오고 이제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이동이 일어나서요 정말 그냥 기신자 이동 차원이 아니라 비신자들 정말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역이 안주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두세 명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구역에 배가 부어놓고 기도하시고요 단순히 그냥 누구 한 명 빠지고 들어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정말 새로운 영혼들로 풍성하게 찰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정말 기도 속에서 대면할 수 있거든요 내 구역을 놓고요 내 구역원들 이름을 놓고 정말 한번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나설지 않습니다 이미 기도 속에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손양호 목사님의 손양호 목사님의 그 주님 고대가라는 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머리 들고 멀리머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보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한 것 볼 수 없어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 속에 영원한 세계에 또 상급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메시지와 관련된 관련 성구들을 쫙 찾아서 넣어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안에 그 성경구조들을 다 찾아서 기록을 해봤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구조들을 한번 찾아서 기록할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강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각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언약기도 제목 우리 자막으로 함께 나오는데요 우리 언약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추석 명절을 놓고 기도하시되 정말 가문을 살리는 영적 정의의 부대로 한 해 날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옥 살리는 영적 청의 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부터가 영적으로 깨일 뿐만 아니라 잠자는 우리 구역원들 심령을 깨우시고요 또 나의 예트를 깨는 도전을 통해서 크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고 상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본당 헌당과 우리 237나라 정말 살리는 자로 1인 1교회와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구역지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정의 부대 오늘도 기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원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 최고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영적인 합버드처럼 열정을 회복하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이 지역과 구역을 살릴 수 있는 정의 부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수성 명저기간을 앞두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영적 정의 부대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못보다도 하나의 어둠의 옷을 입고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정말 나의 예트를 발견하고 깨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게 하시고 마라나타 신앙 가운데 코도실 주님 바라보며 상급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원의 본당 헌당과 이삼치를 살리고 1인 1교회와 운동의 주역으로 쓰인 바는 우리 강서 1대교구 우리 각 구역지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